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 4시인가 어디 지방 유생 정도 되는 유생이라니. 지훈아 어디 앉으시겠습니까 지훈아 여기 있지 않겠다. 지훈아 좋은데 좀 지나가겠습니다. 어디 보무상 따위가 지금 어디 임금 앞을 지나가느냐. 좋은 물건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럼 또 얘기가 다 됐지. 어디 노비 따위가 천한 것이 문을 닦아라. 어디 산 것이. 여기라도 어떻게 좀. 여기라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일단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어서 앞으로 오거라. 벨트는 좀 하겠습니다. 벨트입니다. 벨트. 벨트는 해야지. 벤드식 마차가 좋네. 벤드식 마차가 빠르네요. 우리 임금을 보자 하니. 약간 조금 최저 임금이 아닌가. 지훈아 저 백종놈을 시켜 양반놈의 목을 치십시오. 아주 무함하겠다. 좋은 칼을 드릴까요. 나리선 칼이 있습니다. 아주 상술이 뛰어나봐요. 지민이 그렇다. 사실 곧 전 서툴라 중 hogy 이 брат사는 상관 wrong. 아아! 아아! 알아리마당. 아이고야. 아하. 알아리마당? 뭘 또 팔러 와가지고 또. 뭘 좀 팔아볼까? 어? 넌 돈 없어서 안 팔아? 야, 그 정도로 돈이 없지는 않아. 나도 저거 있어. 아, 너한테 팔 거 없어. 이리 오너라. 어허. 이리 오너라. 아유. 이리 오너라. 양반이네. 우셨습니까? 어이, 네 이놈들. 천한 것들이. 그죠, 비키고. 그 지방 유생 주제 지금 어디 이렇게. 어허, 이 부채라니. 어디 감히 지금 정사품 앞에서. 아니, 이거 남자 웃을 못하는 주제 이거 말이 많구나. 남자고? 말이 많구나. 나 운다. 아이고, 공은 주상 전하 납시오. 주상 전하. 아이고. 주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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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주은아. 고개를 돌라. 네, 예의지. 고개를 돌랍신다. 주은아. 고개를. 주은아. 고개를 돌라. 주은아. 고개를 숙이거라. 좋은 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거라. 뭔가 잘못된 임금인데 저거. 불렀어. 빨리 도와줘. 지은아. 어떻게 된 거야. 최저임금 아니느냐. 저게 말로만 해도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인가.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누구야? 잠깐만. 왜, 왜. 누구야? 네, 이놈들. 오, 망나니 주제. 조혁이 형이야? 이 망나니 주제. 망나니 아니야? 네, 이놈들. 우리 집 마당에서 왜 이리 소란스러운 거냐. 오, 잠깐만. 방금 말 잘못할 뻔했는데. 옛끼도. 너 방금 절었다. 나 절었다. 머리가 절었구나. 나는 너희를 다 잡고. 내가 새로운 왕이 되려고 한다. 왜? 나름 우리를 잡겠다고? 남자 구실 못한 애는 빠져 있거라. 나 진짜 운다. 나는 왕한테 한 말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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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합감이 있네. 자, 여기 왕 여기 싸웁니다. 아니요.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왕 여기 싸웁니다. 자, 그럼 따라오거라. 어디 가는 거야? 나만 따라가는 거예요? 막나니 좀 도와주자.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를 여기 불러서 지금 뭘 하겠다고, 이 밤중에. 이 시대의 최고의 힘싸움은 씨름이니까. 씨름하자고? 씨름 한번 겨뤄봅시다, 우리. 아니, 너 입씨름 잘하잖아. 입씨름이요? 그렇지, 그렇지. 삿바 차고. 남자답게. 진짜? 아, 진짜 삿바를 차고? 아니, 그냥 훈이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왕만 빼시면 되지. 왕만 하면 되지. 왕 굉장히 무섭네요. 자, 이제 내 힘을 보여주지. 어. 노비. 손태진부터 나와. 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바로 해? 너 이거? 아니, 이렇게 바로?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해야지. 시간이 없어. 나는 말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삿바 매고. 푸트 시험. 삿바, 삿바. 삿바, 삿바, 삿바. 됐어? 준비됐어? 과연 막나니 대 노비 지금 씨름이잖아. 막노? 막나니 대 노비. 시작! 재미있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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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왕 그냥 잡히겠는데? 이거 게임도 안 되는데? 아니. 아니, 거의 2초도 못 버티고 그래서 무너지면 어쩔 거. 오. 승부 끝나버렸어. 게임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사람 바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는 겁니다. 다음 사람. 보부상. 보부. 보부상. 우리 보부상. 파이팅. 야, 진짜. 이거 우량한데? 제발 좀 잘 좀 버텨봐봐. 힘이라도 좀 빼야지. 힘을 빼놓을게요. 이기는 것보다. 우리 장패우 질 수 없다. 질 수 없지? 질 수 없지? 질 수 없지? 우와. 준비. 준비. 시. 턱. 재미있구나. 오. 오. 잘 버진다. 오, 좋아. 준비 잘 버... 버텨, 버텨, 버텨. 야, 너 거위냐?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그렇지, 그렇지. 매달려, 매달려. 매달려, 매달려. 매달려. 그렇지. 다리에 주리를 틀어, 주리를 틀어. 이거 몰라, 이거 몰라, 몰라. 이길 수도 있어. 이길 수도 있어, 이길 수도 있어. 잘 버텨. 오. 아, 달려야 했어. 오. 아, 달려야 했어. 아, 달려야 했어. 아, 무릎 다였어. 아, 무릎 다였어. 아, 무릎 다였어. 너무 잘 버텨. 와. 망나니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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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네, 돌. 그다음, 양반 나가거라. 양반. 오마이갓을 좀 내려놓고. 자, 자존심을 보여줘. 양반 파이팅. 야, 힘 빠지겠다. 자,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넘겨, 바로. 야, 이 팀이. 다 빠졌다, 조경이. 조경이 근데 힘 많이 빠졌다. 열심히 힘을 빼놓거나. 준비. 잡는 거 맞나? 준비. 시, 특. 무게로 버텨, 무게로 버텨. 파이팅. 양반 파이팅. 양반 파이팅. 어? 봐봐. 야, 이거 청도. 소 싸움보다 이게 더 재밌네, 이게. 야, 이거 몰라. 어. 어허. 어허. 역정을 해봅니다. 역정을. 어허. 어허. 간다, 간다. 아. 어허. 어허. 무슨 성이 형. 역시 연륜이 있어요. 으아허. 어허. 어허. 근데 안 된다, 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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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렸어. 저 바닥치기 하려고 했는데. 개끼 이놈. 내, 내 상투를. 너무 힘들다. 자, 바로. 그 다음. 우리 넷이. 넷이의 힘을 보여줘. 보여줘. 네이. 반전을 보여줘. 넷이의 힘을 보여줘. 넷이의 힘을 보여줘. 넷이의 힘을 보여줘. 네이. 넷이. 자. 어, 넷이 팔뚝. 넷이가 달라졌어. 준비하시고. 시작. 어. 어, 넷이 팔뚝. 체력 싸움이야. 오늘 지금 5대1이야. 넷이. 어허. 넷이의 힘을 보여줘. 넷이의 힘을 보여줘. 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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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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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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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시. 이겼어. 내시가 이겼다. 내시가 이겼다. 내시가 이겼다. 내시. 깜짝 떼지 마라. 깜짝 떼지 마라. 깜짝 떼지 마라. 역시 남자였어. 힘이 달라. 남자야. 근데 사실 왕이 제일 중요해. 나는 왕을 잡으러 왔어. 무험하도다. 바로 가시죠. 괜찮아? 용포를. 그럼 나도 벗어. 이번에 몸을 좀 가볍게. 제대로 하겠다 이거네. 아니 진짜 골룡포 벗으니까 진짜 별풍 없다. 주나께서 약간. 최저임금 아니느냐. 갑자기 말로만 듣고 최저임금이니까. 왕으로 갈 것인가. 망나니는 지금 왕만 잡으러 왔다. 잡고. 아 그릇감이 다른 거야 지금. 오케이. 짱짱해. 왕이냐. 망나니냐. 소들이다 소들. 준비. 시작. 자. 야. 와. 야 이거 허벅지 둘 다 볼 만하다. 허벅지. 와. 어? 볼 만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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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Katie. 와. 와. 종혁의 운동 기술 진짜 장난 아니다. 밸런스가. 내 힘을 봤냐 이놈들. 봤습니다. 공고동왕을 내리고 나와 함께 새 시대를 열자. 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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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아. 저야 뭐. 잃을 게 없습니다 저. 저는 잃은 게 많사옵니다 지은아. 잃은 게 많은데. 같이 한 번 셋이나 꾸려보자. 저렇게 자존심들이 없다. 노비 송태지.